얍! 친구들 안녕! 캐리앤플레이의 꼬마케빈! 꼬마케리! 입니다! 새해를 맞이해서 꼬마케리랑 저축을 하러 왔어요! 케빈! 케빈! 너 얼마큼 모았어? 나 진짜 많이 모았어! 정리를 많이 했거든! 아마 내가 더 많이 모았을걸! 나 심부름도 진짜 많이 하고 착한 일도 엄청 많이 했어! 착한 일도 많이 하고 심부름도 많이 하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공부는 좀 이상하지만 그럼 우리 누가 얼마큼 더 많이 모았는지 확인해볼까? 확인해보자! 좋아 좋아 빨리 가자 가자! 가자 가자! 짜자잔! 나 가고! 케빈! 케빈! 나 동전 이만큼 모았다! 나는 더 많이 모았다고! 아마 내가 훨씬 많을까? 나 착한 일도 엄청 많이 했어! 내가 더 많이 했을거야! 그럼 누가 더 많이 모았는지 한번 밖으로 가볼까? 그래 우리 한번 빨리 바꾸러 가보자! 빨리 빨리! 가자! 가자! 케빈꺼! 이거는 케빈꺼! 저희 동전 바꾸러 왔어요! 빨리 바꿔주세요! 빨리 바꿔주세요! 저거 저거 봐! 동전 들어가나 봐! 저거 봐! 우와 우와 우와!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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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헉? geld 얼마인데? 자 이것 봐라 이것 봐라! 난 2만원이아! 내가 케빈 보다 착한일 더 많이 했다! asma도 많이 했는데 내가 더 많이 했잖아 이거 봐! 착한일 하면 엄마가 100원씩밖에 안좋아서 그래! 아! 아이쿠.. 100원? 나는 500원씩 받았는데! 나도 엄마 최고다! 우리 엄마 최고다! 케빈! 우리 이거 빨리 저금하러 가자! 내가 먼저! 내가 먼저!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케린? 이거! 이거! 이거 누르는 거야! 이거 눌러봐! 이거? 그거 누르면 돼! 눌러? 응? 우와! 됐다! 됐다! 다 왔다! 다 왔다! 여기! 다 가야지! 안녕하세요! 꼬마 케빈입니다! 저 통장 만들러 왔어요! 아, 네! 저 통장 만들 때는요! 부모님과 함께 오셔야 되세요! 네! 아! 그럼 지금 뭐 만들어요? 으악! 안 되는데! 저 돈도 많이 모아야 되고! 사고 싶은 것도 많고! 드럼도 다섯 대는 더 사야 되는데! 어! 만들어주시면 안 돼요! 안 돼요! 안 되는구나! 하하하하! 케빈! 케빈! 어떻게 됐어? 만들었어? 만들었어? 아! 나도 빨리 만들어야지! 나도 만들 거야! 어! 케린! 어! 만들 수 없어! 어! 이게 무슨 말이야? 왜! 왜! 왜 만들 수가 없어! 왜! 우린 못 만든대! 우린 왜! 우리도 만들 수 있어야지! 엄마, 아빠 데리고 와야 된대! 으악! 엄마, 아빠를! 으잉! 으잉! 엄마, 아빠! 으잉! 안 되는데! 안 되는데! 힝! 어떡하지! 으잉! 그럼 우리 엄마, 아빠 모시고 와야 하나! 응! 우리끼리는 안 되는 거였구나! 안 되는 거였어! 힝! 힝! 친구들! 오늘은 아쉽게 통장을 만들지 못했어요! 하지만 방법이 있어요! 어린이 통장을 만들 때는 꼭 부모님과 함께 와야 돼요! 그리고 여러 가지 서류가 필요한데 바로 여기! 여기에 있는 걸 다 준비하면 돼요! 참 쉽죠? 친구들! 오늘은 새해를 맞이해서 어린이 통장을 만들러 왔는데 꼬마 케빈과 꼬마 케리는 못 만들었어요! 다음엔 더 신나고 재밌는 곳에서 만나요! 그럼 안녕! 안녕! 저장하옆이 나잉과yle 넷